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방송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한 겁니다. 사전선거 명부가 없는 거 아닙니까? 명부가 어떤 명부입니까? 그냥 선관위 관계자가 결정한 것이 명부가 되는 겁니다. 정말 형편없는 나라죠. 정치하는 인간들이 무슨 생각하고 이런 것을 만들었는지 매일 시문에서 논란 많은 투개표 과정을 개선해야 되고 국민과 정치권 의지에 달려있다 이렇게 했는데 사설이 아주 잘 지적했네요. 국정원 감사 내용을 딱 두 가지입니다. 국정원 감사 내용이 여러분들 핵심은 사전투표 결과 및 개표 결과 전부를 다 조작할 수 있다는 것. 그겁니다. 그 다음에 사전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표시하거나 사전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사람으로 표시할 수 있고 존재하지 않는 유권자를 존재하는 유권자로 등록하는 선거인 명부 변경이 가능하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겠지만 국정원 감사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전투표 선거 결과를 조작할 수가 있고 선거 결과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더라. 이게 국정원 감사입니다. 다음은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에 해당하는 전산상으로 존재하는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의 일명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 변조를 통해 가지고 가짜 사전투표 결과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고 사전투표하지 않은 사람을 투표한 사람으로 사전투표 투표한 사람을 몇 번 투표한 사람으로 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가장 중요한 선거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국가였으면 이 정도 이런 국정원 감사가 나오면 선관위가 초토화됐어야 될 그런 사안인 겁니다.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의 위 변조가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선관위의 이런 감사 내용입니다. 선거 결과를 얼마든지 전산적으로 다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정원 감사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10월 10일 날 발표되고 10월 11일 날 선관위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통합 선거인 명부를 위 변조해서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를 다 전산 조작을 해가 위 변조해 가지고 사전투표를 조작을 했습니다. 7.49%를 선거인수 기준으로 뻥치기를 했고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3만 7천 표 정도를 만든 겁니다. 그거를 전산 프로그래머 더블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 수에 전부 다 더해 준 겁니다. 그게 10월 11일 날 일어난 일입니다. 10월 11일 날 국정원 감사 내용이 발표됐고 10월 11일 날 국정원 감사가 지적한 그대로 뭡니까 전산상으로 존재하는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를 위 변조해 가지고 사전투표율을 7.49%를 뻥튀기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3만 7천 표 정도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일어날 것이다가 아니고 국정원 감사가 입고 난다 바로 그 다음 날 뭡니까 발표 입고 난 다음에 그대에서 여러분들 자주 보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브리핑만 하겠습니다. 이게 조작률을 올리고 투표 조작수를 여러분들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이렇게 7.5% 3만 7천 4백 7십 세 표 그래서 여러분들 선관위가 사전투표가 끝나는 10월 7일 날 가짜 사전투표 자수를 발표한 겁니다. 선관위가 결정하는 것이 사전투표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가 여러분 15.43%인데 22.96%로 뻥튀기를 한 거 아닙니까 7.49%를 뻥튀기 하고 3만 7천 473표를 만들어 가지고 전부 다 뭡니까 푸른색인 진교훈이 함께 더해 준 거 아닙니까 진짜만큼 선관위가 다 더해 줘 가지고 가짜를 만들어서 발표한 거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죠. 왜 이걸 강조하냐 지난 일을 그대로 뭡니까 2023년 4월 총선에서 일어날 일인 거 그대로 일어날 겁니다. 보세요. 선관위 계획이 없으면 그대로 2023년 4월 총선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그렇게 조작할 겁니다. 조작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200석 이상 그냥 전폐입니다. 서울 3석 국힘당 경기도 1석 인천광역시 제로석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탄핵 저지성이 다 망가지는 겁니다. 5%만 조작해도 다 망가지는 겁니다. 끝난 게임이 아니고 그냥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일어날 일을 그대로 우리 함께 이야기해 준 거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조작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가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는지는 4.15 총선에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렇게 수면 위로 부상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박주현 변호사가 공개한 파주월 선거인 명부입니다. 한 번 보시죠. 197세 이게 여러분들 선관위가 파주월 선거 무효소송 원고적 변호사들에게 제공한 기준입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시간 순서대로 다 이야기한 거 소팅을 다 해가지고 손을 만져서 한 겁니다. 197세 153세 148세 133세 이게 선거인 명부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129세 행정안정부의 여러분들 인구 통계하고 비해가 차이가 다 큽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통합선거인 명부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약 여기 보시게 되면 이 197세 153세 148세 105세 이 문제를 제약회의님이 우리 함께 문제가 뭔지를 당일 선거 선거인 명부 당일 선거인 명부가 존재하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는 선거인 명부 문제점을 이것만처럼 떼가지고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 제도의 현행 선거제도 선거인 명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몇 명이 투표했는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은 선거 이후에 선관위가 발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약회의님이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관외 사전투표의 선거인 수가 939명인데 투표 한 사람이 939표다. 제약회의님 말씀은 이거는 100% 이름들 투표에 참여한 건데 이거는 조작이 된 거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사전투표 제도란 것은 몇 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했는지를 선거관리위원회만 안다는 겁니다. 그것도 선거가 끝난 이후에 알려주는 겁니다. 선거가 끝나지기 전에는 몇 명이 투표한지를 도저히 이름들 깜깜 무소식인 겁니다. 마음대로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 가능성 문제점. 사전투표 선거인 수 100% 조작 가능성. 선거의 투표자수입니다. 선거인 수하고 투표자수. 선거인 수를 100% 조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좌측표에서 관외의 사전투표에서 선거인 수와 투표에 참여한 투표인 수와 같다는 것은 조작만 가능합니다. 투표율 100%는 있을 수 없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좌측 선거인 수를 939명에서 2000명으로 하였다고 수정 발표하면 그만입니다. 아무도 검증할 수 없습니다. 누가 몇 명이 선거했는지는 선거안위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관외의 사전투표를 939명이라고 선거안위가 발표했는데 2000명을 만들지 3000명을 만들지는 그냥 선거안위 수중에 들어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선거인 수를 다 조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투표자수도 다 조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선거인 수 기준으로 7.49%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이런 뻥튀기를 해 가지고 그 가운데 그 풀은 한 4만 명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 3만 7473표만 뭡니까 투표자수를 늘린 겁니다. 투표자수도 늘릴 수 있고 선거인 수도 늘릴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누가 갖고 있는 거 아니까 선관위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 아무도 검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검증이 불가능한 선거를 지금 대한민국이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냥 넘어간 겁니다. 선거를 못 지켜내면 그냥 나라 자체가 넘어간 겁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고치려고 안 하는 겁니다. 나라가 죽은 겁니다. 여기 보시죠. 사전투표에 선거인 명부를 비치한다 해도 조작의 가능성은 매우 맞습니다. 선거인 명부에서 가공의 인물이 투표한 것으로 하고 투표수와 일치시키면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개선점은 사전투표 폐지를 해야 됩니다. 사전투표는 부정성의 온상입니다. 케인님 말씀입니다. 선거인 수도 조작할 수도 있고 사전투표자 조작할 수도 있고 결정권은 모두가 선관위가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선관위는 존재 자체가 거짓이고 선관위는 존재 자체가 여러분들 사기고 선관위는 존재 자체가 조작입니다. 그 조작된 집단이 모든 권한을 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이거는 나라가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 뭡니까? 밥 잘 지어가지고 그냥 적치하에 다 넘긴 겁니다. 대한민국 그냥 간 겁니다. 2023 총선 4월 총선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을 거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딱 강석구청장 보궐선거 마쳤을 때 그냥 윤석열의 투항 윤석열의 항복입니다. 국민들을 적치하에 넘긴 겁니다. 이번에 넘어가게 되면 못됐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상황인 겁니다. 이런 콘텐츠를 못 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심혈을 기울이지만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박주연 변호사가 보면 이게 인천연수굴 행정상 인구인 100세 이상이 27명 통합선거인 명부 30명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집어넣으면 그걸 끝나는 겁니다. 선관위 통합선거인 명부는 30명이고 행정안정부 여러분들 주민등록상은 22명입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통합선거인 명부를 본인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조작용 통합선거인 명부를 갖고 있는 겁니다. 통합선거인 명부는 100세 이상이 인천연수굴이 뭡니까 20, 30명인데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주민등록상으로 보면 21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뭘 유추할 수 있냐 통합선거인 명부가 완전히 엉망진창이라는 겁니다. 조작을 위해서 그냥 고무줄처럼 운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연대라는 그런 변호사단체가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지적하지 않습니까 국정원 감사는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 조작은 물론이고 개표 분류 결과까지 바꿀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딱 두 가지입니다. 국정원 감사는 핵심을 지적한 겁니다. 남조선 선관위가 투표 결과를 전산상으로 조작할 수 있고 그리고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에 해당하는 통합선거인 명부에서 얼마든지 가짜 및 유령사전투표 탓을 만들 수 있다. 그게 핵심입니다. 두 가지가. 그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일어난 겁니다. 4.15 총선 선거무효소송 과정에 소송 대리인들이 선관위 측으로 받은 통합선거인 명부에 따르면 주민등록시스템과는 다른 통합선거인 명부가 있음이 이름이 들었다. 행정안전부와 관리하는 것이 있고 선관위 명 선거관리비원회가 자기들 마음대로 조작하는 여러분들 그 명부가 있는 겁니다. 그 명부를 여러분들 확보하고 있는 파주월 아마 파주월도 있고 영등포월도 있을 겁니다. 2020년도 3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시스템상 인천연수월의 100세 이상 인구수는 21명이었는데 이는 통합선거인 명부의 33% 이상이 유력인이고 주민등록시스템과 다른 조작을 위한 명부가 있었다는 의입니다. 이거 못 고치면 그냥 대한민국은 적치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반복되는 감이 있지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선관위가 무슨 수개표 유관 검토 다 뭡니까 사기입니다 사기 이렇게 여러분들 어떻게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뭐죠 맥없이 그냥 나라를 그냥 일당 지배체제로 그렇게 끌고 가는데 저항 한 번 못하고 이렇게 넘어가는지 보면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참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죠. 아무도 저항을 안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내일은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6시부터 창원시 성산구 부정선거가 아주 여러분들 뭐 아주 기기하게 여러분들이 진행됐고 특히 2019년 4월 보궐선거를 그동안 안 다뤘는데 한 분이 댓글을 남겼더라고요. 공 박사님 이 창원 보궐선거를 반드시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급히 재야전문가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했는데 재야전문가가 2012년부터 여러분들 다 조사를 해가지고 내일은 선거특집을 한 번 여러분들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원 성산구의 성산구 사례는 너무나 여러분들 흥미진지한 그런 부정선거 사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이 부정선거 문제를 주명하는 과정에서 지난 6월 말에 이렇게 완관된 것이 부정선거 해부 시리즈인 도덕놈들 1권부터 5권까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책이 좀 날개를 달고 많은 분들이 더 읽을 수 있도록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부터 공병호 tv는 양서 중에 양서인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통사를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좋은 책에도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어김없이 내일 토요일날 아침 6시에 다시 준비를 잘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